가치 미 아우 아우 쉬지 않게 세리블렛이 컴백했습니다 박수! 박수수수! 무대 많이 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저희 이번에 예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가버리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 안녕 순이 진짜 너무 귀여운 순이 바울이에요 귀엽죠? 뿅 안녕 이따 립 발라서 제대로 올게요 너무 예뻐 어떤 친구를 뽑을까요? 이번엔 3 3을 뽑아볼게요 2명이 마주보고 손을 권총 모양으로 앞 멤버의 얼굴에 베고 파워 파워 파워를 외치면 참 참 참 하이 바이 보 왼쪽 오른쪽 여기랑 여기 좋습니다 돌돌 돌돌 팝 팝 끝난 건가요? 끝난 거예요 게임이? 어? 이거 어? 뭐야? 나 지은 거 아니에요? 네가 이긴 거 아 이긴 거 내가 아 아 원래 나 할 준비하고 있었어 제가 졌어요 아 좋겠다 나 나 나 나 저도 똑같은 걸 뽑아볼게요 우리만 보자 비밀 아 이런거 승자의 심장을 파워 저격할 매력발산 타임 아 승자의? 승자가 하는게 아니구요? 제가 시켜놓으면 되는거잖아요 제가 오늘 지금 높은걸 신어가지고 유주언니랑 이렇게 눈높이가 비슷하니까 제가 낮출까요? 아니요 아니요 제 눈을 바라보면서 애교타임을 하긴 내가 또 부끄러워가지고 애교타임을 해주세요 여기를 보세요 애교요? 롤렛 저도 롤렛이니까 밥 맛있게 먹어 라는 내용으로 좋아요 근데 저도 부끄러우면 어떡해요 이런거 저도 부끄러운데 버텨 버텨 도라한테 애교로 밥 맛있게 먹으라고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애교라니 여러분 보러오세요 다들 보러오세요 다들 보러오세요 지원이 보러오세요 채린이 보러오세요 지원, 채린, 레미 하나 둘 셋 보다야 밥 먹었어? 밥 맛있게 먹어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진짜 귀엽다 저 데뷔 이후 처음 처음 들어 애교예요 진짜 진짜 그래서 놀랐어 여기서 볼 수 있는 유주언니 진짜 유주언니 아니 미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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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맛있게 먹어 고마워 네 체리솔렛의 세 번째 유니앨범 체리솔렛의 세 번째 유니앨범 체리솔렛의 컴팩 라이즈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죠 수고하셨죠 하나 둘 셋 렛츠 플레이 체리플렛 안녕하세요 체리플렛입니다 드디어 컴백 라이브가 끝났습니다 우와 오늘 컴백했어요 우리 체리들이 1년 만에 이렇게 파우로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내일부터 이제 저희 스케줄이 시작되는데 정말 좋은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요 지금쯤이면 무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물어볼게요 우리 그러면은 우리 파우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체리플렛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저희는 첫방 산업을 하러 왔고요 우리 룰렛을 산업에서 본다는 지금 밖에 비 온다 해가지고 물론 우리 룰렛도 들어오게 했으면 좋겠어요 춥지마 룰렛 지금 밖에 비 많이 온대요 춥지마 룰렛 비 맞지마 어디 들어가 있어 알았지? 지금 들어가 있을 때가 있네 들어가 있으면 우리 사도 못 들어와 아 못 들어와 줄 서야 돼 오케이 우리가 비 빨리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게요 비 맞지마 알았지? 알았지? 요리조리 피해 다녀 알았지? 알았지? 한방울 한방울 피해 다녀 알았지? 그거는 어떻게 하는거지? 파스티 아 너희 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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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맨날 좀 타고 왔는데? 아유 너무 돌렁돌렁 멋있다 와 사무 끝났어요 끝났다 끝났다 내 장갑도 책을 했어 끝났어요 엠카 산옥이 끝났습니다 저는 오늘 미키마우스를 아니 미니마우스를 담당했던 보라구요 네? 처음으로 반묶음 해봤어요 반발 머리로 어땠는지 블렛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궁금해 이렇게 이거 뭐야? 장갑 세금해가지고 앞머리 붙였거든요 오늘 블렛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앞머리 멍멍이에요 짜잔 짜잔 네 비 오는데 밖에서 줄 서져가지고 기다리는 비 맞고 아까 내가 우리 애타한테 비 맞았어? 아까 맞았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안 맞았어요 엄청 미안했어 원래 우리가 1일 팬매니저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먹어서 너무 아쉬웠어요 비가 이제 음주오프에 나오면 되니까 이제 음주오프에 나오면 되니까 근데 그땐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음 또 만나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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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카 초빵입니다 바하우 컴백을 했는데 저희가 굉장히 대면 팬분들과 대면 컴백이 정말 오랜만이라서 산업을 하는데 진짜 너무 즐겁고 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컴백하는 그 날에 또 다른 대면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팬분들을 직접 만나니까 정말 그냥 들은 활동 없이 활동했을 때랑 정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좋은 에너지도 많이 받았고 역시 팬들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첫 컴백 엠카 무대를 준비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세요 안녕 안녕 하이 이마트로 팀입니다 아 오늘 팀 네 이제 또 사전 녹화를 하러 가요 화이팅 마지막 관문이에요 제가 아끼는 향수입니다 이거를 뿌리고 룰레즈 만나러 갈 거예요 물에 될 자신감을 위해서 저도 뿌렸어 네 체리 이거 뺏어 뿌렸어 뺏었어요 근데 세리가 딸이에서 사온 향수가 있는데 핫하다 아 억울껍지나가요? 마셔본다고? 요즘 향기 왜 잘 안 나지? 근데 이게 다 취향이 다르다 진짜 난 이거 좋아해 다음 이거 그리고 완전 생활약 나도 나도 전 과일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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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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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을 많이 하고 몰고 몰고 꾸러주고 잘하고 오겠습니다 뿅 딱 에이 이거 왜 그런데 귀여워 막 너무 사연 좋아요. 상주 반영의 날아올게요. 감사합니다. 화이팅! 놀다 오겠습니다. 플레이 플레이! 이제 뭐해졌어? 지금 미니샘 미팅을 하러 가는데 단골도 안 하네. 넷시 같은 경우? 네 들고 왔는데 나랑 너무 좋아요. 또 치고 치고 내려왔고. 산업을 마치고 왔습니다. 짝짝짝. 진짜 되게 오늘 세트도 그렇고 음중.. 뭐라고 해야 되지? 화면에 나오는 게 되게 뽀얗고 예쁘고 세트도 마음에 들었고 또 화이트 착이랑 잘 어울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침인데 또 롤렛이 많이 와줘서 너무 고맙고 힘내서 역할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 미니팬 미팅하러 갔다 올게요. 너무 고맙고! 마지막! 롤신이 많이 왔다. 밤이 날 날 기다린 바스티빵 가슴이 바람 날 살 마저 날 위에서 막 툲툲툲 좀 뺀 손이 린 꿈 깊이 눈부신 꿈 자꾸자꾸 보고 싶어 난 마음이 자꾸 툲툲툲툲 다이로 우리는 더 쇼에 가고 있다. 더 쇼에 가고 있다. 더 쇼에 가고 있다. 지금 안 잘 거야? 지금 안 잘 거야. 뒤에서 지금 애들이 잘 잘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을 거야. 이게 진짜 잘 자는 방법. 진짜 잘 자는 방법. 인형 배고 자기. 인형 안고 자기. 저는 오늘 비비기와 출근을 했고요. 오늘 제 앞머리를 잘랐거든요. 아, 진짜로? 그래가지고 아주 깨끗하게 일자로 딱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날은 진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더 쇼에서 만나자. 더 쇼에서 만나자. 아주 맛있겠죠? 우리 롤렛이 보내준 냠냠입니다. 악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맛있겠다. 너무 맛있는 것만 모아서 보내셨어요, 롤렛이. 메뉴가 뭐예요? 우선 소떡소떡이랑 크로와상이랑 새우, 갈릭스테이크 덮밥이랑. 간단하게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는 유부초밥. 여기는 분짜 샐러드. 유부초밥 너무 좋아. 과일. 맛있겠다. 롤렛이 준비해준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줬어요. 고기가 오늘 많아요. 소고기, 돼지고기, 소세지. 소세지. 고기를 좋아하다. 응. 너무 맛있어요. 고마워, 롤렛. 지금 제 앞에서 지원이가. 면을 진짜 열심히 먹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요. 롤렛이 서포트로 이렇게 맛있는 걸 준비해주셨는데. 이렇게 산업을 마치고 배고픈 상태로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봄반도 화이팅 할게요. 고마워요. 안녕. 저희는 더쇼에 왔고요. 지금은 산업을 끝내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응원법이 어려운가 봐. 롤렛이 박자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거 같은데 그래도 많이 늘고 있어요, 확실히. 계속 하다 보니까. 기특해. 금방 적응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뒤에 이렇게 리본도 달았답니다. 너무나 청순하쥬. 오늘 저랑 혜연 언니가 작사한 겨울, 겨울 무대를 하게 돼서 지금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너무 뭔가 설레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겨울, 겨울 무대 해볼 테니까 롤렛이 많이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다옹. 안녕. 저희는 더쇼 본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페셜로 이렇게 겨울, 겨울 무대까지 하게 되어서 청순, 청순 화이트 블랙이 돼 봤습니다. 오늘 팝 사먹은 블랙 블랙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화이트 앤 블랙입니다. 심플 이즈 베스트. 어떤가요? 근데 보라색 머리는 약간 화이트 옷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반에서 언니들이 작사한 겨울별을 하니까 너무너무 좋고 롤렛 너무 좋아해줄 것 같고 그렇네요. 롤렛 자기 전에도 아침에도 퇴근할 때도 겨울별 많이 들어져요. 안녕. 안녕.